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은입니다. 오늘도 훈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훈육은 육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육아도 전체 맥락은 훈육처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내용의 특성상 육아와 훈육을 혼용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이 영상의 뒷부분에는 많은 부모들이 원하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몇 번의 영상에서 계속 강조했듯이 훈육은 문화이고 일상생활에서 저절로 되는 것이란 걸 아시고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로 오늘 영상을 시작합니다. 훈육은 부모가 정해준 가정이란 틀과 규칙과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가 스스로 익히는 겁니다. 가족에 대한 소속감과 부모의 권위, 다시 말하면 부모의 리더십이 있으면 아이들은 부모 말을 쉽게 듣습니다. 아이 키우기 참 쉬워지고 아이에게 화낼 일이 확 줄어듭니다. 훈육을 가르친다라기보다는 일상생활을 함께하면 그것으로 아이들은 저절로 훈육이 됩니다. 보통의 아이들이라면 나이에 따른 차이나 기질의 차이를 부모가 일일이 분석하고 맞춰주지 않아도 아이 스스로 자신의 발달 단계와 기질에 맞게 받아들이고 조절하고 습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상인 보통의 아이라면 훈육을 한다고 자존감 떨어질 이유도 없고 혼낸다고 마음의 상처받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훈육 후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까봐 특별히 달래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정상인 보통 아이들 훈육하는 방법입니다. 부모가 특별한 거 한 거 없이 일상생활을 살았을 뿐인데 저절로 훈육이 되는 것 이게 문화적 육아법이자 훈육법입니다. 이대로 할 수 있다면 참 쉽겠죠. 문화적인 육아와 훈육은 일일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틀만 잡아주면 아이 스스로 알아서 익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릴 때부터 육아는 문화적으로 전성되는 것인데 부모와 가족의 일상에서 아이가 개별적인 사안이 아닌 통째로 스스로 알아서 터득하는 것이고 개별적인 것은 사안별로 아이가 스스로 응용하는 겁니다. 물론 일부 육아 전문가들이 주장하듯이 이 사안들을 개별적으로 가르칠 수도 있고 아이가 나이 들어서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런 방식은 주입식 교육과 마찬가지고 일일이 전부 다 부모가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부모의 땅과 눈물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 키우기가 정말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의 훈육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했는데 다시 그런데 훈육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또 물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쉬운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원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부모가 가정에서 아이가 해야 될 일은 무조건 하게 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게 하면 됩니다. 신생아 때부터 이런 걸 시작하시면 됩니다. 카시트 사용하는 것도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밀어붙이면 됩니다. 설명류가 그런 거 예전에 한 적도 없고요. 그런 거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구태여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두 번 설명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번 설명의 설명을 반복하는 그런 육아법은 아이 스스로 터득하는 것을 막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 안 해도 편하겠죠. 육주부터 수명객 할 때도 그냥 밀어붙이면 됩니다. 안 된다고요? 울면 어떡하지 하고 망설이는 순간 아이들은 붕말 안 듣습니다. 밤에 깰 때도 반응을 줄이고 자라는 단호한 말 한마디에 쉽게 다시 잠드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떠들거나 안 되는 일을 할 때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해야 합니다. 그런 걸로 아이들 마음에 상처받거나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할 때는 남의 눈치 볼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슈 갈 때는 무조건 앉아서 먹게 하시고요. 일어나면 식사가 끝나는 겁니다. 핸드폰 같은 거 보여줘도 안 되지만 보여달라고 때릴 수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아이가 함부로 끼어들면 기다리라고 해야 합니다. 엄마를 때린다, 다른 사람을 문다 이런 거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 단호하게 혼을 내줘도 됩니다. 어릴 때 가정이란 보호받는 털 속에서 혼도 나봐야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혼나도 그것을 태연하게 극복할 힘을 기를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가족에 대한 소속감을 만들어주고 일정한 룰을 만들고 부모가 권위가 있고 단호한 태도로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면 아이들은 부모를 믿고 따르고 이런 걸 쉽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부모가 스스로 이런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단호한 태도로 밀어붙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혹 말로 아이에게 규칙을 지키게 할 때 말투도 단호한 말투로 사용하는 것이 좋고 아이의 눈을 보고서 이야기하면 좀 더 명확하게 부모의 뜻이 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문화적인 그리고 일상의 훈육은 같이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아이들의 육아는 가정이란 보호된 틀 속에서 인생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아이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기르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사랑만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고 어른 말도 들어야 하고 혼도 나고 야전도 맞고 억울한 소리도 듣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부모에게 혼난 적 없나요? 혼났다고 자존감 상하고 부모를 증오하시나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인생에서 벌어질 모든 것이 교황 있는 부모 아래 가정의 보호받는 틀 속에서 아이들이 인생에 벌어질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아이로 키우는데 중요할 겁니다. 이런 게 인생입니다. 근육이요, 특별한 거 하는 거 아니고 이런 거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하고 누가 달리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에 막히게 되면 스스로 대안을 찾아서 행동을 조절하게 됩니다. 대안 제시 이런 거 일상의 육아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두 번 해주는 건 상관없지만 일상의 육아에서 대안 제시를 무조건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아이들 스스로 대안을 찾게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이름까지 부모가 다 해주면 스스로 대안도 찾지 못하는 마마보이가 되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덧붙인다면 항상 일정하고 예측 가능한 일상생활을 하면 아이들은 편하게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이마다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수면 교육도 제대로 해서 일정한 시간에 재우고 일찍 자고 충분히 잘 수 있게 해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늦어도 9개월에는 식사 3번의 간식 두 번을 항상 일정하게 먹고요 스스로 음식을 선택해서 충분히 배부르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일상의 리듬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가족 간의 대화도 많이 들려주고 이웃 사람들 만나는 것도 많이 보여주고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일상이고 특별히 훈육 같아 보이지 않지만 이런 일상 속에서 아이들은 훈육이 되는 겁니다. 만일 이런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 없구나 부족하다면 훈육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정상적인 가정의 일상을 복원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합니다. 일상을 복원하시면 훈육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이거는 훈육이란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훈육과 상관없이 꼭 해야 합니다. 간혹 문화나 일상의 훈육이 아닌 가르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전문가도 있는데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만 그럼 훈육하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파생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모자라는 걸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부모가 계속해야 합니다. 부모가 할 일이 갈수록 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아이를 봐도 할 일은 과거 부모 때보다 점점 더 늘어나고 훈육도 제대로 안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듣기 불편한 이야기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육이나 육아는 문화입니다. 문화는 그 문화 속에서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겁니다.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적 훈육을 할 때 아이에게 일상의 규칙을 만들고 무조건 따르게 하듯이 문화적 훈육에서는 부모도 무조건 문화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물론 문화 속에는 엄격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연함도 같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기본 원칙만 말하기 때문에 엄격함만 보이는 겁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다양한 정보를 보고 내게 맞는 정보를 취사 선택하고 적당히 섞어서 사용하는데 익숙한 많은 부모들은 문화적 훈육 방법을 들으면 너무 단호하고 굉장히 강압적이고 전혀 융통성이 없고 부모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육아를 하고 훈육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 육아이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육아법이자 훈육법이라는 원칙은 바뀔 수 없기 때문에 원칙을 그대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부모 각각의 사정들이 다를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화적 육아를 개인적 사정에 따라서 자신에게 맞추는 것은 부모가 할 일입니다. 얼마나 원칙을 따를 것인가는 부모의 몫이란 이야기입니다. 좀 듣기 거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문화적 육아법을 따르는 것이 결과적으로 아이를 쉽고 재밌고 바르게 키울 수 있는 지름길이란 것은 꼭 알아두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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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